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색소 상담을 하다 보면 레이저 토닝을 하면 피부 얇아지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어디선가 누군가가 레이저 토닝을 하면 피부 얇아지잖아 라는 말을 당연스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과연 레이저 토닝을 하면 피부가 얇아지는지에 대해 원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뉩니다. 우리가 말하는 피부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아래 진피층입니다. 진피층은 콜라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진피층의 두께가 얼마만에 갑자기 얇아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피층, 즉 피부층이 얇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드는 것은 첫 번째 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햇빛을 오랜 기간 쬐서 생기는 광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노화로 인해 수개월 사이의 피부 두께가 유관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얇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도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심한 습진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수일 정도 바른다고 절대 진피층이 얇아질 정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토닝의 원리는 무엇이냐?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낮은 출력으로 두 번째는 깊이 들어가는 파장대로 세 번째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방식이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출력으로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진피층의 콜라겐을 자극하면 오히려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이 증가되는데 피부가 얇아지지는 않겠죠? 근데 안이 땡볼뚝이 연계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 레이저 토닝을 했는데 피부가 얇아진다는 느낌이 든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홍조, 즉 붉음증의 발생입니다. 레이저 토닝도 제가 저출력 방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시술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출력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이저 토닝에 주로 쓰이는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를 내는 키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형태의 경우 단순히 멜라닌 색소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자극할 수도 있고 주변의 열 에너지가 갈지면서 생기는 현상들로 붉음증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닝한 부분에 붉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피부가 얼마나 얇아졌으면 안에 있는 혈관이 비춰서 빨개졌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에서 말한 홍조, 붉음증 발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앞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레이저 토닝의 원리가 저출력으로 긴 파장으로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원리이긴 하지만 피부 장벽이라는 우리의 방어막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존재하는데 색소의 종류와 시술자의 선택에 따라서 에너지를 높여서 들어가는 경우 어느 정도 이 장벽 손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 토닝 때 보습 관리가 같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일시적인 장벽 손상은 보통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원래 아토피, 홍조, 건조증과 같은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었거나 두 번째, 레이저 출력이 너무 높게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면 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할 알레르기 원인들이나 바이러스 등이 심투돼서 피부가 따왔거나 간질간질하게 되고 두 번째, 피부의 염증 반응으로 혈관 확장 등의 홍조가 생기고 세 번째, 피부 안에 유지되어야 하는 수분이 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 증발되는 경우에 피부에 속건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부가 얇아져서 앞에 증상들이 생겼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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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